수고하셨어 여러분들,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딱 저 친구처럼, 방금 이제 간 친구처럼 여러분들의 1순위가 제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? 아시겠어요? 아우짜, 아우짜, 아우짜 흘렸어 아시겠죠? 여러분들의.. 어? 여러분들 1순위가 저하되면 안 돼요 저 친구처럼 딱 강단 있게, 어? 내가 내일 할 일이 있다, 혹은, 어? 일찍 자야 된다,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다,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다, 우리가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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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